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가엘은 누구인가? 때때로 사람들도 여러 개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족장 야곱은 이스라엘로 알려져 있으며 사도 베드로는 시몬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서는 미가엘이 지상생의 전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임을 알려준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만의 성경인 신세계역을 사용하는데 신세계역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호룡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하느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와 의견 차이가 있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논쟁할 때에 감히 모욕적인 말로 그에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는 예수님의 음성은 천사장의 음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성구는 예수가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심을 시사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유다서를 보니 천사장이 미가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가엘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성경이 미가엘을 충실한 천사 군대를 이끄는 지휘자로 묘사하는데 게시록에서 예수님을 충실한 천사 군대를 이끄는 지휘자로 묘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여호와의 증인대로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천사와는 구별되어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롯에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방금 읽은 골롯에서 1장 16절을 통해 예수님은 창조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5절과 빌리뽀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두 구절을 통해 살펴보았듯 성경은 예수님과 천사를 구분하면서 천사는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미가엘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게시를 받고 슬퍼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사람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즉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하나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신세계역 대살로니카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호룡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하느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며 이 구절을 읽으면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을 내신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주께서 호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두 구절을 정확한 번역에 의해서 해석하면 예수님이 천사장의 음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는 천사가 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기록하고 천사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분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 아닙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